안녕하십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해서 윤재석 역을 맡은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보시다시피 한번 다녀왔습니다 OST를 녹음하러 왔습니다 살면서 처음 불러본 OST라서 처음엔 떨렸고 하다보니 재밌었고 잘 맞춰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계속 다가가고 싶은가 왜 가려는 걸까에 대한 노래입니다 드라마 안에서 이 노래가 들리면 굉장히 잘 어우러질 것 같고 비록 좋은 실력은 아니지만 열심히 불렀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가려는 걸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꾸 보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걸까 난 오늘도 너를 생각해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걸까 많은 분들이 보신 드라마는 장면이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도 이제 다 연관 지어서 목소문도 타고 오래도록 기억을 해주시잖아요 처음 불러본 OST지만 작품뿐만 아니라 노래들도 많이 기억되고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촬영도 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왔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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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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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